1H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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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 구칠이가 구칠이가 오늘 700점을 찍었대? 뭔가 구칠이 보면서 나한테 선한 영향력이 끼쳤어 김태일한테 우리가 프로 당시 했던 말 300점 그 점수로 프로 할 수 있겠니? 형님 이거 그냥 올린다니까? 맘만 먹으면? 그럼 너 증명해봐 경쟁전 700점 찍어봐 그 당시에는 안됐거든 왜냐면 할게 많아서 경쟁전에 몰입이 불가하잖아 근데 지금 봐봐 지금 현재 역전세계야 김댓무의 350점 구칠이의 700점 이 역전세계라니까 지금? 예예 말씀하세요 네 형님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형님 실력 한번 보고싶거든요 실력이요? 700점 형님이라고 하길래 예예예 지효 한판 가능하실까요? 지효 한판 예예 오케이 그러면 한판 한번 해볼까요? 진짜 한판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오른손에 아니 아니 이 형님 얼마나 잘하시는데?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스탯이 장난이 없으시네요 장난 없잖아요? 양악의 신 양악의 신이요? 아 그니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양악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레인아이 치... 치이시라는데요?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치트뇨? 어 치트인가보다 누군가가 다시 아 그냥 받아들이라 누군가가 다시 하겠지 나는 어차피 내 플레이를 할 걸 하면 된다 그러다가 만약에 버스라는 걸 타게 됐어요 스탯한테 아니요 아니죠 제가 핵한테 버스를 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아 우리 팀이 핵이었어도 제가 다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니까 다시 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와 나갔습니다 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근데 그 예 말씀해주세요 그럼 나가고 후회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예? 어떤 분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거지? 안차니 게임 예 찬찬이 찬찬이 탱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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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네 신.. 신짜오요 형님? 탱짜許!! 뭐руж지 또essions 형, 좋았다 형 죽였다 램프 킬기 잡는거 아잇! 감사합니다! 칠이! 아 아닙니다 5킬 나잇! 승님 천천히 천천히 고치 비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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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형 좋았다 야 아잇! 감사합니다! 엄마가 존나 잘하네 어? 어? 왓 더 팍? 여러분과 동요하면 자기 플레이도 안 먹힌다 어? 아니? 어? 이거 아니야? 아 기다려봐요 잘못됐네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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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시장하겠습니다 나이스 형 좋았다 어이씨 클럽 1 1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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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1HP 게임을 통해 아 대박 너의 상대는 나다 아이스 피해었 램프 모으고 램프 모으고 아아 램프 모으고 아아 램프 모으고 여기까지 여기가 여기가 아아 이거 뭐? 왼쪽 왼쪽 지렸다 형 램프 에이 티켓 탁하잖아 저희가 팀한게 몇 년이들 이러면 이제 형 나 에이 매겨주고 이제 미드토 공식은 밟으면 될 것 같은데 에이는 매겨줘 에이 그 레이나한테 혹시 플래시로 가면 할까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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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랩 에이 디자인 엎 에이 에이 훌륭시 강의다 이거 인경받고 기추드릴께요 뭐야 아이스 빌멘 아 라운드 형 A B들었어 이거 B갈꺼야? 나 CT 안에서 빈다 실 때문에 하나 오프레이터 중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믿ить 원 빌민? 아 이거 뭔가 뭔가 이게 빌민인데 원 에븐? 아 비올로는 팝 나이스에 좋았다 다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벤치에? 왜? 주사에 아휴 어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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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you hear me? 어멘 빌민 from you already? 어멘 빌민 형 이번에 여기로 와볼래? 형님 스플릿 오늘 첫판이신가봐요 이게 적응하시는 그거죠 게임 끝날 다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게임 끝날 때 되면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민나이다 민나이다 밑 밑도 많다 3 nothing big me 빌민 돼 빌민 깜짝 뱈 밤민 등산남남남남남남남남내 3-2-1 와? 에이홍 되는거 뭐야? 19-7 2킬 됐어 깔끔하지? 이번 체인즈스가 기대가 되는구만 이 기회가 되는구나 아이킬 CITY 아이킬 CITY 파이크 설치 니 상대는 나다 좋습니다 나인 파업 1-2-1 2-1 5-1 1-2 4-1 5-1 5-1 5-1 6-1 아! 레이즈가 엄청 잘해 빌어신들 궁포 컨트롤이 맞는거 아니야? 빌어시가 엔트리가 궁포 컨트롤하면 어떻게 되요?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형님 근데 너무 제 피드백만 하시다가 집중 못하시는건 아니죠? 아잇 게임 끝래프 세븐 다 에이 다 다 다 신의 뜻이 쪘어 신의 뜻이 오케이 그만해 나이맨 나있어 하나가 돼 파싱 빌맨 아빠 없었어 빌 번 가면 안될 때 이거 한 번 이거까지 하고 어 빌가 빌어 빌맨 아빠 없었어 빌 번 가면 안될 때 이거 하나 이거 까지 하고 또 빌가 빌가 빌 빌가 빌 나 풀래 이거 지졌다 사이트야 다 있어 CT 적군이 한 명나마 다이스 C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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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클리어 에이클리어 나이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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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나이클리어 아우 내가 죽는다고 랩사이드 죽였다 페이트번이지 페이트번에 1몰어 형 진짜 지린다 형 아 쉿 아아아아 뭐인데? 에임빈? 뭐? 난스 형 지졌다 다 이기네 무결전 플레이 와 지겼따요 요번판 어땠습니까? 요번판 확실히 존나 깔끔한데 형님? 여기까지만 쓰근하게 하고 아 네네네네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쭉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 뭐 제가 뭐 피드백 해드려? 아 너무 좋죠 혹시 근데 전판은 이게 어떤 거 좀 고치면 될까요? 그 아까 기억나죠 그니까 3대1 상황인데 아이소가 당신 정리해야 될 때 아 네네네 그 상황이 좀 아쉬운게 그 상황은 어차피 상대편이 당신 정리 안하잖아 그러면 A가면은 A빨고 어차피 A헤븐설대고 궁극기도 있는 안죽고 깔끔하게 이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라운드는 제가 심업하면서 시티셜셜 홀딩 박 식단도 따라해요 불닭 스파게티 육즙팡팡 식단도 따라해줘야돼 또한 오픈한 진짜 대략 아 Hollow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